1. 마태복음 24장, 29절, 35절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5절입니다. 그 가운데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슴에 팍 와서 꽂혔습니다.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관찰해보면 하나는 없어질지언정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없어질 게 있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 사라질 것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 없어질 것이며 무엇이 영원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천지.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확실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보는 것도 아닌데 내 곁을 떠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이사회의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세상은 풀과 같습니다. 세상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무성한 것 같지만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영영합니다. 영원합니다. 늘 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더 가까이, 더 배우고, 더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적용,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 말씀, 오직 말씀,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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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